이거 누가 샀어?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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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이 새끼야!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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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시끄러워 시끄러워 가자 에이 하지마 쟤 이쁘다고 그러고 가자 시끄러워 smokes 어디가 샀어 하하하하 가자 비타버스 이 새끼 입이 고급이야 어? 입이 고급이야 올라가자 토끼 어? 스타벅스 새끼야 입이 고급이야 어 하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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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엄청 귀엽게 뛰어 오늘은 푸치마켓의 푸치마켓 통도 예뻐 인테리어로도 괜찮네 그치? 통도 예뻐 이 안에 내가 미리 아까 좀 뜯어놨긴 했는데 요런 거를 여기만 딱 커튼을 해서 이렇게 느낌으로 아 미리 넣어놨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돌돌 나와 하나만 이렇게 가운데 빼서 이렇게 해서 푸치마켓 냄새 너무 좋다 뚜껑을 여니까 냄새 확 나네 약간 라벤더야 아닌데? 라벤더 라벤더 이렇게 하나 빼서 어 근데 이게 좀 다른게 다른 물짓보다 이게 되게 부들부들해 이게 물에 잘 녹는거야 어? 변박질이네 이게 물에 잘 녹는거야 그래서 변기에 그냥 버려도 됐네 어? 괜찮네 환경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응 우리 품바 심바 네 저 좀 눈치가가지고 그냥 이새끼네 눈치가 심바도 한번 닦아볼게요 심바도 어머 이 새끼야 저리 가 너 좀 심바도 닦자 심바도 닦아볼까 귀찮을걸? 심바 내가 아까 미리 한번 좀 닦였었는데 이거 봐 이게 어머 잘 닦이네 이 흰 흰 놈이라 응 원래 거기가 닦아온 회색인데 어 좀 말려봐봐 봐봐 발 그러네 어 하얀 놈이라 이게 워낙 시커매지는데 어디 보자 아 아 이 새끼 무슨 요런거리고 있어 이거 어 어 하얀 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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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잘했어 어이구 봐 까만치 잘 닦겨 전에 그거는 천인데 무슨 막수같은거 보다 이거 멋있는데 그래 냄새가 좋아 냄새가 아 냄새 좋아 잘해 심바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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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찍 갔다오면 계속 이걸 쓰자 응 아 아 세균도 없대 흠 세균 아 물리적지가 소독도 된대 소독도 세균소독? 어 좋네 음 음 야 소독도 토코야 닦아줄까 토코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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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코 한번 닦자 토코 한번 닦자 토코 한번 닦자 아하하하하하하하 토코스키 타고 있어 귀여운 놈 안こ이 조 아 토코스키 커프 감사합니다.